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새로 시작하면서 또 주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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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어제 본문이 1절로 14절인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구간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왕 누브넥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다이세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여르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아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검나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9장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29장 1절로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고 사로잡혀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는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오늘 본문 사실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 어제 본문 중에서 약속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하게 하여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라 10절에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산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포로젠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살라는 거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살아라 두 번째로는 바벨론 땅 포로 잡혀간 그 땅 살고 있는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이 말씀에 분노했을 테죠 70년 동안 이곳에 잡혀 있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참으로 그들에게는 낭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중요한 반응들이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23절에 보면 20절로 2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지역에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앞에 4절이죠 16절로 19절 바로 그 부분은 지금 본토 예루살렘 유다 땅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로 23절 말씀은 먼저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다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조국으로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드기아 왕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라 기대했겠죠 그리고 시드기아 왕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주변에 제국도 있죠 이집트도 있을 테니까 그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곧 돌아갈 것이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하나냐 거짓 예언자도 예레미야의 멍해지고 있는 예언 행위를 그 멍해를 깨트리면서 방해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로 이제 심판을 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 하나냐의 예언도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에 의해서 탈출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아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이 주변 나라들과 손잡고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본토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은 뭡니까 이들의 칼에 당하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듯이 망해버릴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대표적으로 망군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그들을 완전히 상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선파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상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를 꺾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70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혼하고 땅 일구고 자손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살아라 말하는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낭망하게 하는 메시지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보면요 처음서 끝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의 약속을 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담은 메시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에게 보낸 29장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앞에 25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 70년을 있어야 된다 낭망이 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에 선포하고 같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로 잡혀간 이들은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주변 나라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가게 한 그 나라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에게 부르시지라 내가 만나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좋은 메시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70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무 심합니다 낭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서 이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망의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일지라도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요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구나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려고 애써야 되겠구나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새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미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죄를 속죄하고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때 많이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가지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서 다시 한번 고단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손길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 지키시다는 확신 가운데서 삶을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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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